안녕히 계세요 쥬이티비에요 쥬이티비에요 오늘은 따갈로 노래를 해볼거에요 근데 친구들은 따갈로 이 노래 모르죠?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인데 한번 들.. 아니 노래가 아니라 엄마가 가르쳐준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봐요 아꼬 알말로 롱이 바살랑이 니꼬나 나게다 뽀머동 나빠라 사연아베라고 빰빌리날로 사파가 있어나요? 나보 소파 아꼬 자 친구들은 모르죠 아직 근데 근데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엄마는 필리핀하고 따갈로 사람이라서 저기 필리핀에서 아빠랑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따갈로 따갈로 이야기 배우세요? 노래도 있는데 자 준비 시작 아꼬 알말로 롱이 바살랑이 니꼬나 나게다 뽀머동 나빠라 사연아베라고 빰빌리날로 사파가 있어나요? 나보 소파 아꼬 잘 들으셨죠?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굿나잇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